자 이제 자물쇠 4개 더 따면 되겠죠 냉동 어서오세요 땡 목표의 스킬이 1 감소한다 죽었어 근데 뭐 죽어도 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딜아 안 들어가는거 봐 예약에 빠졌어 모다 나옵니다 마지막 적에게 3 데미지를 줍니다 모든 하군의 방어가 2 증가합니다 6 데미지 트루 데미지를 주고 방어를 감소시킵니다 골드를 20개 수집 같은 종족 10명 수집 부작위 5개의 유닛을 소원합니다 5개 이상의 퀘스트를 완료 스킬 플러스 1 턴 시작시 재력 회복 0 04 0 0 0 죽음의 언덕 바위협곡 탱 소환하는 애 나왔네 사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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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이 되나 정예가 곧 다시 받기 10번 이상 사용 영웅이 피해를 입지 않고 승리 영웅을 쓰러트릴 승리 같은 종족 10명 모든 점을 냉동시킵니다 마지막 점에게 4데미지와 마밀 마지막 점에게 몸통 박치기 마지막 점에게 4데미지와 1중독 방어 플러스 1과 돌방어 남은 돈은 좀 쌓아갑시다 모든 점 냉동 얘는 3코라서 너무 쓰기 힘들다 1코짜리를 하나 더 넣을까 차라리 용암지대가 낫겠지? 명치 달린 애들은 좀 힘들어 모든 적 화염산 모든 적 3 데미지의 화염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족장 3코짜리 4코짜리 아들 주님 절반 형님 안녕히 가세요 이제 한 마리만 남았지 그래서 영웅살인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영웅살 짤려면 딜 낮은 애가 있어야 되는데 아 얘 되면 되겠다 찐 4등 5등 4등 승리 아군 영웅이 피해를 입지 않고 승리 적군 영웅을 쓰러틀 승리 10골드 개굴 모든 적에게 화염 3을 부여한다 모든 적 화염 이거 좋더라구요 불타는 망토까지 마법 반지 떴다 비용이 1에서 3 중에 랜덤이 된다 체력사 아보카도 유닛을 30명 수집 한 번의 전투에 5명 선달 아이템 없이 승리 뚝배기 깨기 방어가 0보다 크면 방패 파괴를 0이면 해머링을 한다 두꺼기 또 1 2 2 2 3 3 2 3 2 2 3 4 불타는 망토 불타는 망토는 쓸 일이 없지 하늘성 에서 불 지릅시다 힐 하는 애들인데 불 지르면 돼 불대미 더 세지 불타는 불타는 어 4명이나 온다고? 음 이거는 못 맞겠다 영웅 1대 맞아야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맞을 수 있나? 아 힐 하네 아이고 영웅 맞는다 쟤도 힐이었네 뭐 영웅 안 맞았으면 된거지 쟤는 불댐을 좀 넣어놉시다 힐이 있어가지고 쟤는 불댐을 좀 넣어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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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장님 잘가보여 원거리로 저거부터 잘라주고 어서오세요 턴 시작불됨으로 죽고 이제야 끝난거지 뭐 흠 음 빨리 나가 쟤네 힐러인데 또 요걸로 체력 스톨링도 할 수 있네 아니 스톨링이 될거 같으면은 게임 너무 쉬워지지 않나 그냥 명치에 존해 때린 다음에 스톨링하면 되는거 아닌가 힐 체력을 회복할때마다 스킬이 1 증가한다 마지막 적에게 트루 데미시를 준다 건너뛰기 환갑 캔디 환갑 캔디 스킬과 체력이 바뀐다 환갑 캔디 그냥 족장님한테 주고 족장님 21 스킬로 한방 시원하게 때리기 하자 포이즌필드 중독은 고통이 커지는데 악화 시키거나 약점으로 괴롭히는 놈들도 있어 기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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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기괴 소금 조금만 소금 소금 지고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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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체에 안맞을 방법이 없네 뭐 본체에 맞아도 상관없긴 한데 영웅 체력 채울 수 있을 만한 것 뭐야 왜 죽었어 아 미친 아 체력 마이너스 붙어있었지 내 자살템을 붙여줬네 큰일났다 족장님 없다 죽는거 아니야 지는거 아니야 아 족장님 그립습니다 독은 그러면 트리언트가 젤잘 잡나 트리언트는 턴시작시에 풀피되잖아 쟤는 또 왜 죽었어 아닌가 얘 풀피되는거 없나 풀피되는거는 해골인가 엄청 많이 봤네요 족장님을 내가 허브하게 잃어가지고 족장님 그립습니다 이기긴 이긴거 같은데 엄청 오래 피해졌다 체력도 많이 깎였고 나쁜 효과를 지녔다면 두배의 피해를 준다 나쁜 효과를 이만큼 늘린다 아이엠 그루트 체력 절반 비용 감소 비용 0도 되나 전투는 다 똑같아요 특별히 어려운 전투 같은건 없어요 그냥 올라갈수록 어려워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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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허네 지금 퀘스트를 더해야 돈이 남을 것 같은데 엔젤 펜서를 좀 쓸까? 모든 적에게 삼데미지와 마비를 부여한다 얘도 괜찮아 보이긴 한다 일단 템을 살까? 템이 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해저 아군의 능력을 목사거나 체력을 전이 시키기도 하지 목표의 스킬 수치만큼 트루 데미지를 준다 자신의 스킬과 목표의 스킬 한 만큼 데미지를 준다 어잇 아이씨 뭐야 저게 어 잘 가고 아니 정화 방패 미친 망했어요 정화 방패를 까먹었네 명치 내주면 이길 수는 있을걸요 대신 명치가 좀 오목해지겠지 아이씨 익사 애를 선발해줘야 됩니다 난 그러면 죽어요 목표의 모습과 스킬을 복사한다 아군 적군 모두 체력이 2 증가하고 적들의 스킬이 2 증가한다 이렇게 하자 쟨 파충류같이 생긴게 왜 익사를 하고 날려 아가미가 없어요 이 정도면 이기긴 했어 익사 탈출 우와 미친 왜 죽었지 왜요 왜 죽었어요 아 미친 스킬 스킬은 그대로야 이건 진이 잘못했다 그냥 진만 올려도 이길 것 같은데 이 배치면 진으로 질 일이 질 일이 절대 없어 익사한다 영웅 처치 승리 7 스테이지 목표의 스킬 수치만큼 트루 데미지를 준다 모든 적에게 스킬 트루 데미지 건너뛰기 건너뛰기 안 먹어 모든 적을 물리쳐서 승리 이 골드밖에 안 줘 만화 2개의 보존 거울 방패 공격자의 스킬 만큼 트루 데미지로 반격한다 파괴된다 파괴된다 원거리 능력을 갖는다 초정뱅이 랜덤만화 초정뱅이 랜덤만화 사정뱅이 랜덤 스킬 스킬 탱 저희도 이제 엄청 많이 나오네 모든 장에게 4데미지 방어가 0이라면 2배 마지막 장에게 2데미지를 주고 피해를 입혔다면 체력이 1이 된다 데미지를 6을 주고 방어를 감소시킨다 흠 환각 캔디로 가운데 얘로 끊어줍시다 연금술사로 싸그리 정리해 주고 한번 쓰고 버리네 얘네 3명 그래도 저기 3명 잘리잖아 괜찮을 것 같애 오 벌써 살았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1 2 3 방패 파괴 목표 스킬이 2 증가한다 데미지 9를 주고 방어가 0이면 2배 피해를 준다 저거 막을 수는 없겠는데 방패병으로 방패병으로 확인해야겠지 방패병 방어가 우유가 딸린다 진을 쓰자 헉 지누를 쐬자 하이글론 잘 안됐네 저는 영능이 없습니다 모든 적사 데미지 그래서 명치 달리면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굳이 명치 달릴 필요도 없겠다 그냥 때려잡으면 이기겠네요 그래서 그냥 진 진으로 명치 달릴까 아 미친 공격력이 0살이구나 생각보다 지금 대포병 잡을 유닛이 없네 큰일 났는데 제 잡을 게 없어 일단 아고 아고 세 번 올리면 되겠다 저격수 별관이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목표에게 5데미지를 주고 방어가 데미지만큼 감소한다 목표의 스킬이 1 증가한다 목표에게 8데미지를 주고 방어가 0이라면 2배를 준다 강철방어 방어가 감소하지 않는다 첫 전투전까지 스킬 방어 체력이 2배 증가한다 스킬의 위력이 2배가 되고 피해량도 2배가 된다 유닛의 체력을 30 이상으로 만들기 주사한 방이면 바로 성공이죠 이제 18뎀 족창 됐다 10뎀 족창 목표에게 4피해를 주고 준 피해량만큼 체력을 회복한다 방어 플러스 2 체력 마이너스 2 방어 플러스 1 방어가 감소하지 않는다 체력을 회복한다 체력 2분의 1 비용 마이너스 1 0 또 되나? 0 또 되네 목표에게 3 데미지를 주고 출혈을 부여한다 1코스트 쓰기가 좀 힘드네 체력 2배 비용 플러스 1 거대화 주사기 번개 펀쳐 해골 의사 목표에게 8 데미지를 주고 자신의 체력을 절반으로 줄인다 아군을 잃지 않고 승리 아군을 잃지 않고 승리 적군보다 적은 아군 수로 승리 한 번에 5명 선발 5명 선발 음숲 움직이는 숲 허접각 떴다 지들이 이 숲속의 요정인줄 알아 두목에게 만화를 바치기도 하고 아군의 비용을 올려놓기도 해 먼저 처리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다음 턴에 추가 만화를 얻는다 얘네들 올리면 끝나지 P1 남았죠? 버저비죠? 어우 힐 하는 거 봐 끔찍해 마지막 적 얘가 지금 12 데미지라 얘만 올려도 다 조직이 가능 명치 21 데미지 아 이게 죽네 야 내가 선빵 했으면 에이 참 힐러네 힐러네 어휴 겁나 세네 트리언트한테는 진짜 원거리 중요하겠다 깔아뭉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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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겁나 20댐이니까 둘이 나누어 맞으면 10댐 이제 허접되지 사낙거인 얘 다 버프하는 애들 아냐 모든 학원한테 재생 넣는 애야 그러니까 이제 이긴거지 최대 스테이지 수가 1 증가했습니다 사승천 시작댁 해금 되게 느리네 시작댁 하나 새로 짜볼 수 있을까 위니댁을 좀 짜볼까 근데 암만봐도 내가 지금까지 하기에는 고코스트가 훨씬 좋았어 쪼렙댁을 짜면 이제 명치 달릴 수 있는게 좋은데 쪼렙을 이렇게 많이 쓰는건 안좋을 것 같기는 해요 쓸거면 몇 마리만 쓰지 쓸거면 몇 마리만 쓰지 야채 먼저 때리고 흡혈해서 흡혈 쓸모가 없네 야 흡혈 이렇게 쓰레기 줄이야 흡혈이 구대기였어 이제 명치로 끝나죠 이제 명치로 끝나죠 체력 2 감소 스킬 2 증가 전체 공격하는 애 하나 놓고 몰빵 덱 짜도 되긴 하겠다 그러네 버프에 원거리 왜 붙인거야 아무 의미 없는거 아닌가 맞다 네 소원 나 빠져나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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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죽는다. 흠... 흠... 역시 그냥 코코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쪼렙들 넣으니까 게임 너무 힘들다... 하긴 뭐 이렇게 다 쪼렙 넣으라는 게 아니라... 서커스라고 만들어놨겠지만... 근데 이 정도면 서커스도 구린 거 아님... 더욱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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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거인석구 별거 아니구만 영웅살인자 이런 미션 좀 나오지 지금 나오면 딱인데 나도 얘 써볼까? 트리언트 자이언트 트리언트 자이언트 라임 부속 목표에 비용이 증가한다 다음 턴에 추가 만화를 얻는다 야 1코 먹고 1코 주면 쓰레기 아니냐? 스킬 만큼인가 보네 기본 0이라고 되어있는데 얘한테 버프 몰아주고 코코덱도 갈 수 있겠다 얘한테 몰아서 만화 버프 받으면 그냥 바로 끝나겠는데 전투? 어서오세요 그냥 바로 명치 뚫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얘한테 만화 몰아주기가 좀 힘들겠지? 쟤 0마라 주는데 어떻게 써야되냐? 쟤 0마라 주는데 어떻게 써야되냐? 끝 목표에 스킬이 1 증가한다 섬멸 res 빌데미지를 두고 입혔다면 비운이 된다 다음 턴에 해골로 변한다 와 해골 와 센즈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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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치 터졌죠? 햇명 첫 목표에게 데미지 7을 주고 내 스킬과 목표 스킬의 차이만큼 추가 피해를 준다. 터져버린 명치... 아니 그 한 번에 다섯 명 출전 이런 거 왜 안 나오냐고... 소금의 언덕 소금의 언덕 저희도 이제 슬슬 명치... 지킬 애들 나오겠지... 자폭... 스킬 방어 체력 한 만큼 데미지를 주고 체력은 0이 된다... 흠이... 남은 슬롯에 전투 사라지는 해골들을 쏜한다... 얘네들은 명치에 못 달리겠네... 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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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욕 지킬 지러기도 했어... 원거리 뱀파이어가 원거리 상대하기 좋네 모든 아군에게 스킬 체력 3 증가와 비운을 부여한다 원거리네 저기에다가 원거리가 붙으면 원거리가 붙어있는 중 근데 디버프보다 쟤가 더 빠르구나 해골 썬깟인데 해골댁 은근히 빡세네 얘도 원거리 얘 원거리 아니구나 체력이 3이 되니까 처리하기 곤란졌어 체력 낮을 땐 허접이었는데 비운 걸렸어 할머니 마지막 저에게 8 데미지 비운 비운 이제 트리언트가 막타 이제 트리언트가 막타 얘 전체 디라인이었어? 아니구나 잘못 알고 있었네 잘못 알고 있었네 조랩 덱도 나름 할 일은 하는구나 얘가 이제 해골댁 짤 수 있지 토큰댁 해골을 좀 모을까? 흠 강령술사 공격력이 올라가면 나오는 해골들도 세지는구나 고난의 탑이 승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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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적에게 중독을 이부여한다. 스테이지 보고 나서 팀 편성 다시 할 수 있어요. 와 중독 개아프네. 흠... 명칭 1댓만 더 드립니다. 그러나 되릴수가 없었다고 한다. 유딧을 5마리 꽉꽉 담았더니 광역댐을 닫혀 맞았어. 아이 큰일났네 이거... 얘로 막타쳐야 되는데... 얘가 수원하고 나서... 얘가 공격해서... 다 뒤질 거 아니야? 다 뒤질 거 아니야? 미친... 됐다. 됐다. 이거면은 이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명칭... 명칭 때리고... 끝... 이번 라운드 아슬아슬했네... 1레벨... 1레벨로 달리니까... 광역딜에 너무 취약하다. 독살범... 건너뛰기... 고두수회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체력을 30이상으로 만들기 철벽방어 무사귀환 무사귀환은 힘들 것 같은데 장궁 스킬 대상을 정영웅으로 바꾼다 체력 곱사기 2 비용 플러스 1 거인 달성 아보카오 애들 죽은건 돌아가요 아이고 진 나왔네 진 있으면 명치 때리기 힘들단 말이야 요걸로 진 잡자 한 번 끝 첫번째 군의 스킬방어 체력 중 하나가 1 증가한다 강령술사 갑시다 아닌가 퍼프 주는 애를 끊고 아이 뒤졌어 아이고 얘 끊겼다 큰일났다 근데 쟤는 혼자 보내도 되는게 모기모기모기모기 못잡았다 쟤는 혼자 보내도 이제 영웅 지키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15대미지 이제 얘 쓸일 없잖아 어디가냐 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제 앞에꺼 그냥 대충 맞고 뒤에 소환으로 마무리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명치 못때리나 아 되네 아군 영웅이 피해를 입지 않고 승리 랜덤 비용 랜덤 비용 7 데미지를 준다 14 데미지를 준다 거대와 주사기 떴다 영웅의 살인자 거대와 주사기 두개나 떴네 명치 터뜨려드립니다 악마의 아멜레 또 떴다 명존소 명존소에 갑니다 10 터뜨뜨려 명치의 개색의 드림 몸이 굳어지면 회복할 수 없게 되니 명심해 5 데미지 5 데미지 5 데미지 빛은 좀 센데 일단 명치 때려놓자 명치 각 나왔을 때 드려야지 끝난거 아님? 원턴 킬 거대와 물리학적의 졸라사기야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밸류가 너무 높음 모든 적 석화 석화 하나 잡아놔야겠다 석화 하나 잡아놔야겠다 마나파 그죠? Road 마나파 그저 들고 오자 스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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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대잠깐 양다래곤 양다래검 모르겠는게 해골에 양다래검 들어가면 해골이 죽나? 텍스트만 보면 안죽을거같은듯 썼다가 죽는거 아닌가? 결국에 다 만나게 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해요 나이고단의 탑 끝까지 올리면 모든적 4데미지 모든적 4데미지 저거 심플하면서 세네 콤보가 12데미지라고 생각해야겠네 그러면 길가 인가? 킬가 원턴킬 개굴 원턴킬 개굴 목표의 방어가 0보다 크면 방패 파괴를 0이면 해머링 공격을 한다 뚝 빼기 골드를 20개 수집 비용 1인 유닛으로만 팀을 구성하여 승리 아이템 없이 승리 스킬과 체력이 바뀐다 체력 바이러스 2 사탄드샘 남한테 먹이면 죽겠죠 이번에도 원턴킬 될까? 힘들겠지 체력이 41이니까 원턴킬 할 원턴킬 할 그게 안나오지 그도 일단 명치는 때려놓읍시다 2데만 더 때리면 되는데 장궁 들고 올걸 강령술사로 명치 한 대 툭 치면은 끝나겠네요 애 spark 내동추 명치 18댄 바로 들어가는 거 봐 아이고단의 탑 5레벨 이거는 너프여야 될 것 같은데 개날먹인데 눈 돌아간다 저거를 넣어야 돼 저거 주사기 능력치 2배 되는 거 저게 저게 너무 사귐 주사기 없었으면 저렇게 못했지 모기가 아니네 그래도 뒤져 이제 그러면 또 뭘 해보지 종족대 글자에게는 해금된 게 너무 없다 고난의 탑이 승천이요 종족 2개 섞어서 짜야겠네 뭘 섞어볼까 아직 트리언트 해금이 안 됐네요 3개는 섞어야겠는데 해골은 섞기 힘들고 모든 적 3데미지 기절 명치 때릴 유닛은 충분히 들고 가는 게 좋긴 하겠다 5레벨 싫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없네 laughing 아 왜 이렇게 쓸만한 게 없냐 쓸만한 게 없네 마지막 석에게 화염을 부연다 이번 턴에 목표 스킬이 2 증가한다 바디를 좀 쓸까 땡 아 제가 마지막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 근데 명치 때리니까 어차피 상관없겠다 얘랑 얘를 묻혀놨어야 했는데 패치가 좀 안 좋았네 돌풍으로 내 패치 좀 바꿔주라 기절 걸고 기절 걸고 기절 회복하는 애들 상대로 힘든 빨리 전투로 유닛 먹어서 밸류 낮아야들 갈아야지 이래가지고 안된다 아씨 졌다 덱을 너무 쓰레기같이 들고 왔어 읍 탕 꺼져 탕 기본 덱으로 가자 아 근데 이거 1코 덱도 나름 괜찮드만 여기 낫겠다 1코스트 덱으로 가자 탕 뱅 저격 저격 복표 체력은 1위 된다 탕 저격 그러면 죽는지 한 번 볼까? 잠깐만... 해머링이 모든 적이네... 음... 맨 뒤에서 죽었다... 어... 당했다... 또 졌어? 초반에 얘네 만나니까 되게 세네... 에반데... 그냥 기본 덱 들고 갈까? 저 코덱으로 짰을 때 광역댐 데뷔하기가 너무 힘들다... 강령술사 광역댐 자... 복박치네... 해골색... 광역댐 명시 맞았어... 만들어 hoch insights 광역댐 광역ni 죽음기도자 각이었는데 골드 10개 수집 만화보존 영웅 살인자 아 뭐야 잘못봤네 아니구나 상점이구나 두번 잘못봤네 더블 족장가 하나 물 빨고 보고 물 빨 템포가 못따라 갈 것 같은데 또 리캠각 나오는거 아닌가 흠 음 음 야 왜 거기다 버프를 걸어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뒤에 끊겼어. 애들 너무 떨어트려놨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명체 구멍난다. 아씨 장난? 얘는 왜 하필 원거리가 붙어가지고? 명체 너무 오복해졌는데? 명체 졌는데? 영살자 했다 그래도? 절약가까지. 템이 잘 떠야 돼. 모든 적에게... 방패 파괴... 일단 물빨각 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근데 두 마리가 아니면... 힘든 것도 좀 있다. 거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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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폭... 차폭... 드리언트 소자... 도벨... 도벨 들고 아까? 흠... 용감지대가 화염 들어오는 배비고... 해저가... 반사하는 애. 그니까 해저가 쉬워. 내대기면은. 아닌가? 반댄가? 해저가 더 힘든가? 흠... 그니까 지금... 조랩... 단계에는... 상대하기 쉬운 데를 가고... 상대하기 어려운 데를... 먼저 가는 게 낫겠지. 아니면 덱을... 덱 구성을 바꾸던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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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맵기믹이 그거예요. 내 공격력! 거울 같은 거... 화염 개시개 들어오네 명체 너무 많이 맞는다 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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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7 피해를 주고 화염을 부여한다 널 거면 폭탄병이지 전체 화염 부여 마법 반지 비용이 1,2,3 중에 무작위로 바뀐다 한 번의 공격으로 20 피해를 준 한 번의 전투에 5명을 선발 아군을 잃지 않고 승리 아이템이 잘 도와야 한다 모든 정마비 테두리나 아이템이요 다 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발 세우고 버프 걸자 화협이 잘 안 들어오는구만 일격 필살 달성 이렇게 도발 세워놓으면 명치는 안전하겠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명치를 때리면 끝 족장 물빨이 세긴 센다 이게 처음 궤도에 오를 때가 너무 느려 어 스케이커 걷었다 모든 적에게 공방 합 데미지 얘가 올 게 아니라 얘가 봐야지 잠깐만 삼속장 각이지 삼속장 물갈 메타 미쳐 돌아가는구만 골드 20개 수집 야 이거 서순이다 뭐 서순 좀 할 수 있지 움직이는 숲 얘네들은 체력 못 깎으면 세게 때리니까 물빨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힘든 상대니까 먼저 싸워야 되는 거지 어차피 나중에 다시 나올 건데 11 데미지 마지막 적 추가 만화를 놓는다 물빨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지금 다른 걸 해야겠어 얘들 딜이 너무 세가지구 만화 파괴 이번 턴에는 이제 삼속장 이럼 이제 9버프 주고 뿜 좋았어 로봇에 저것 아이템 떼야겠다 힐템으로 마곡여야겠다 전달하는 맛이 있네 족장 삼각형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족장의 만화 수집가? 아 이거 스킬만큼이라는 텍스트가 없네 낫겠네 아닌가? 아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스킬만큼 얻는 거야 아니면 그냥 1 얻는 거야 만화를 1 얻는다가 없으니까 스킬만큼인가? 근데 왜 스킬만큼이라는 텍스트가 없지? 그러면 스킬만큼은 그러면 스킬만큼이 아닌가? 그러면 스킬만큼이 아닌가? 0공의 0만화일 수도 있죠 1만화에 1만화 추가면은 개 쓰레기잖아 압도도 이만한데 써봐야겠다 천보 일단 배치부터 삼각형으로 바꿉시다 이래야 다른 데로 쉽게 가지 3족장 물빨 메타 한 번 넣어봅시다 근데 결국에 5마리가 끝 아닌가? 끝 Channel 2 1.5 1.6 5.1 5.1 5.5 6.5 5.1 비용 1유릿으로 구성 스킬 플러스 1, 방어 플러스 1 체력 2배, 미용 플러스 1 해적 트리언트 수호자 올리면 되잖아 쉬운 데를 나중에 가야 좋지 않을까 근데 뭐 리롤드 올리면 되니까 아이 미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냥 플러스 1이네 아이 텍스트 똑바로 써줘요 개발자님 빨리 개발자님 여기에요 그런땐 스네코네 스네코데 고정이 돼버려 버프 흠 죽었어 이제 그냥 바대만 울려도 다 잡을 듯 깝치지 마시오 잡았다 목이 허접색 디딩 진 모기 레이더 빨리 상용화 좀 환각 캔디 족장님 환각 캔디 주자 환각 보는 족장님 꺼져 아니다 이거 죽던 죽음 이거 체력은 마이너스 2 있어가지고 공격력 3한테 붙여줘야 된다 3 이상 바드 달아줘도 일 잘하지 목표에게 트루 데미지를 주고 위력을 일식 줄이며 뒤에 적에게 데미지를 준다 여기다가 캔디 주면은 이제 24 데미지를 트루 데미지로 줄 수 있지 다 뒤졌다 유대감 할 수 있겠는데 유대감 휴먼 한 마리도 쓰면 퀘스트 가능 퀘스트 가능 퀘스트 퀘스트 근데 다 쌓으면 어떻게 되지 퀘스트 어 주사기랑 양날의 겁니다 양날의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양날의 검 물고 빨기 거대화는 지금 줄래가 없네 너 가져라 하늘성 하늘성 하늘성도 쉬우니까 뒤로 뺍시다 됐다 됐어 궁극의 물고 별기 해쌎 어떻게 하는지 차라려 갑작의 뇨 정리 영원 불 literal 김지 concerns 태 disabilities 이럴 대성화 trainees 말살가 떠죠 전체 150딜 150도 아니다 얼마야 이거야 163딜 아 죽었어 캔디 두번 먹고 죽었어 족장님 개쎈거 봐 안녕하세요 그냥 괜찮은거 같아요 근데 직관성은 너무 떨어져 999캡 씌어져있네 방금 공격력은 왜 떨어진거야 아 캡이 아니었구나 어쩌다 999가 된거구나 너브캡처럼 생겨서 쟤 안 때려도 죽으니까 때리지 맙시다 그냥 유저가 적응할 수 있게 천천히 가르쳐주면 될란가 그럼 괜찮은가 아무튼 게임이 나쁘진 않은거 같아요 유아이 개선은 좀 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맨날 마우스에 유닛 올려야 돼요 아니 뭔 소리야 반대지 게임하는 내도록 유닛에 마우스 올려야 돼가지고 아이템 없이 승리는거 너무 어렵다 애들 다 방무됨이라서 어려울거 같은데 기계도시가 제일 어렵겠다 방무됨이 있어가지고 족사님들 방어력으로 버티고 있는건데 축사나 그러면 기계도시는 못가겠는데 물발을 한번만 하면 되긴데 한번만에 죽진 않을거니까 그런데 한번만에 죽으면 어떡하지 타는 냄새 안나? 감전되면 마비돼서 싸울 수 없어 주변 아군들 중 하나에게 트루 데미지를 준다 스킬이 두배가 된다 마지막 적에게 마비 마지막 적에게 마비 와 18등 미쳐나 그래도 이렇게 머프 한번 들어가면 족사님 족사님 돌멩이의 감정걸림이 힘들겠네 마비가 쟤는 지 혼자 사탕빨다 뒤져 마비 걸렸다 한턴 다른거 쓰면 되지 아 영릉골 때리네 이거 족사님 족사님 강해요 모든 적을 물리쳐서 승리 목표의 스킬이 두배가 된다 마비를 부여한다 머릿속에 물고 빨 생각밖에 없어 머릿속에 물고 빨 생각밖에 없어 코스나추는 아이템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걸 좀 찾아볼까 바로 떠네 근데 이렇게 해도 사이클이 빨아지지 않게 돼 사이클이 빨아지지 않게 돼 점프가 좀 구리구나 점프가 좀 구리구나 근데 이거 점퍼 너무 구리인데 빼야겠다 차라리 아뮬렛을 이렇게 달아주는게 템포는 더 빨라지겠네 중독을 세 번 부여한다 족사님 족사님 바로 뒤지겠네 모든 적에게 로봇 주제에 중독에 죽다니 나약하구나 1코어 유닛을 좀 넣어놔야겠다 아 맹독 생각보다 지금 큰데 안녕하세요 그래도 이긴거 같긴 해요 그래도 이긴거 같긴 해요 단어 섬 미묘 바다에 버프 들어갔으니까 아이비지 공채 바꾸는거 빡치네 와 개빡세 방어 기반이라 트루댐 너무 아프고 다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든 적에게 중독을 이부여한다. 뭐 다 필요 없지? 1렙? 넣어놔야겠어요? 이렇게 족장 둘이 남으니까 버프 받을 1렙이 없네. 악마의 아뮬렛을 껴줄까? 악마의 아뮬렛을 껴줄까? 악마 sen 악마의 아뮬렛 악마의 아뮬렛은? 어 얼어뒤시겠네 아직도 모기가 족장셋 아뮬렛 근데 저게 양나래검이 두배라서 턴은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올라가서 첫 턴의 바로 되니까 마지막이네 얼썸 가면 되겠다 아 이런 미친 아이토라인가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야 이렇게 해도 되나 아씨 저거 마비 달려 쇼제 아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굳이 물고 빨고 할 필요가 없긴 해 아 또 아 아 아 사탕 진짜 신경 안쓰가지고 계속 쏙 나와서 죽기만 하는 쟤는 족장 공격력 0 됐어 전달 이걸 명치를 때리네 킬각이긴 한데 아니다 킬각이 아니라 킬각이 맞나 킬각 이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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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관성 솔직히 저 종족 종족 똑같은 애들 아니 뜯어보면 다르게 생기긴 했는데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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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이려면 내가 맞아야 돼 내가 맞는 게 낫겠다 저번에 골드 멀어서 빨리 세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복사 내 겜에서 복사는 진짜 쓸모없어 보이긴 한다 얘는 이제 근접이니까 원거리로 잡으면 데미지를 안 받을 수 있죠? 혜정 혜정 이제 영살자 할 수 있다 전멸보다 영살자가 돈 더 많이 주니까 명살자 하죠 혜정 그냥 명치 쳐도 되는 건가? 목표의 모습과 스킬을 복사한다 겁나 쓸모없어 웨슨 자신의 스킬과 목표의 스킬에 한만큼 데미지를 준다 얘들 넣어 쓰레기야 적군보다 적은 아군수로 승리 체력을 30 이상으로 만들기 광역 스톤 유닛을 채워 넣는 게 낫겠죠? 그냥 퀘스트 다 사자 다 살고 다 깨 그냥 말단에는 저 코스트를 놔두는 게 낫겠지 다음 턴의 재력 1인 해골로 변한다 워센즈 강령술사 잡아야 된다 오케이 해골되죠? 인공지능 허접색 이번 턴에 대충 애들 몸빵 세워서 한 대 맞으면 되겠다 아이고 이런 12일 뭐야 이거 원상복구의 반대서 이번 턴에 전멸해야 되는데 모든 적을 물리쳐서 승리 땡 강령술사 강령술사 방어2 스킬 1 방어1 전략가 만화 보존 속공 교환 장갑이 갑옷보다 거의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 갑옷이 장갑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장갑이 갑옷보다 좋으려면 피 1 남는 상태 피 1 남을 때만 갑옷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적장님 스킬 받으세요 하긴 박밀은 방어2가 낫긴 하겠다 바위 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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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야 명치 쉽댐 에이비진 저렇게 명치 때리는 몹들 넓장난다 막기도 되게 힘들고 아군들의 비용을 1에서 4 모자기로 바꾼다 아니 막을 수가 없네 플레이어는 영능이 없어요 아니 저거 막을 수도 없는데 아 장난이 아니고 아이 미친 하아 빡치네 아이 내 코스트라도 멀쩡히 놔두면 막치 내 카드 코스트 받고서 못 맞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기절 걸면은 내가 명치 때릴 수 있겠지 지만 더nia가 지금 상 ICU 우리 이것 마주 같이 아sl tiles 사랑 안녕하세요. 짐 아보카도 이긴 아, 퀘스트 퀘스트 너무 샀네 스킬 1이요 2코짜리는 약한 애들임 이골드 2코짜리는 약한 애들임 족장님 중앙으로 보시죠 대장끈 대장끈 대장관도 진짜 까다로운데 2코짜리는 약한 애들임 2코짜리는 약한 애들임 가운데에 쟤한테 스턴을 걸긴 걸어야겠다 2코짜리는 약한 애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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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모든 적 해머링 해머링은 결국에 방패 파괴랑 같이 써야 되잖아 와, 아보카도가 두 개 6코짜리는 약한 애들과 dated 2코짜리 틈 나 이거 힘자랑 툴팀 뭔가 했는데 뒤에 상첨 뒤에 상첨 때문에 저거였구나 아니 저기 에너지가 왜 있나 했네 목표 에너지랑 차이인 줄 알았어 그러면 13뎀이라서 졸라 세잖아 설묘하네 두배 보려면은 몸박 쓰는게 훨씬 낫겠죠 상대보다 적은 수로 승리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잘못하다가 실수하면 뒤지는거 아닌가 라디오 어제는 디옹 애들 몇마리 나온지는 표시가 안되있나 틈잉 네마리가 들어오면 막기 너무 힘드네 그래도 명치는 지켜야될거 아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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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여궁 힐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딜을 따라가야되네 어우 내 필드좀 가만히 놔두라 임마 액션이오 아이템 섞이는거 봐 명치에 들었네 목표에게 데미지를 주고 피해를 입혔다면 모든 아군의 체력을 회복한다 1 골드 10개 퀘스트 5개 골드 20개 퀘스트 아이템 없이 승리 석화 석화를 부여한다 석화는 천사 말고는 쓸 일 없지 않나 아 트리언트한테도 쓸만하구나 아 트리언트한테도 쓸만하구나 사놓을까 방어 2 체력 마이너스 아 트리언트 근거리 유닛이 나를 공격할때 마비를 부여한다 내가 또 생각보다 괜찮겠다 뭐 상점에 살게 없어 다 그 자태 주사기 Mes 좀 찾아볼까? 명치 지킬때나 명치 지킬때나 되게 저 코스트를 조금 더 넣는게 낫겠다 지금 내 덱에는 없지만 얘 비워놓으면 자꾸 명치를 맞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코스트를 어느정도는 꼭 써야돼 이제 음악가 선에서 다 정리된다 그냥 아 아 아 역시 딜은 광역 딜이지 음악 승리 체력이 2감소하고 스킬이 2 증가한다 문화 승리 부전기 부전기 양날의 검 떴다 장궁 양날의 검 악마의 지팡이 부전기 포이즌필드 용암지대가 화염 쓰는 애들이구나 정화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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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광역들이랑 오케이 연결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죽었어 내 광역 바드에 버프는 달아놔야겠지 와... 광역이 아프다 아이스 내 고3코만떠 아이 왜 뒤지냐 근데 이게 쟤도 원거리야 아이고... 바드도 죽었어 이거 명치 달려서 잡아야겠다 끝 그러게요 주인공 그냥 돈만 들고 있네 돈 관리가 중요하긴 하지 아이템 왜 이렇게 안 드냐 템이 너무 크고 제시도요 두색 이런 거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두색 이런 거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음... 흠 상태 이상을 좀 어 됐다 몸통 박쥐 들고 와서 체력 절반 비용 감소 들이온트 를 들고 가서 를 들고 가서 드리언트... 트리언트 를 들고 가서 저것들 카운터를 칩시다 아니지 얼어붙은 섬이 아니라 해적 카운터잖아 트리언트는 퀘스트 다 9대기라서 안살려구요 이거 다시 받기 10번 그러니까 이거는 완료하고 나면 다 완료하고 나서 사면 되기 때문에 맨주먹은 에바고 포이즌필드 버프 버는 애도 얘 하나밖에 없고 아 얘도 있네 피조술사 탱 탱 해골로 막창 광역 아니지 얘네들 광역 맞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 무전기라서 아 무전기라서 무전기가 아니지 뭐야 이거 왜 되는 거야 버그 아니야 쟤가 무전기면 쟤만 연결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공수는 공수는 왜 연결되는 거야 이게 이게 왜 연결되지 버그 아님 내가 무전기 때문에 될 거 같으면 얘네 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얘는 코스트가 안 되는구나 아 무전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지식이 늘었다 무전기 생각보다 좋네 그러면 переход 곤데 4 8 9 5 4 5 5 5 으 겹콩 쟤는 왜 끼워서 죽였냐 그래도 뭐 협공 퀘스트 내냈으니까 오 쟤가 머프 줬어 개꿀 넌 뒤졌다 아이씨 안되네 체력이 너무 낮네 뚱뚱 뚜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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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으로 뒤에 꺼져지고 이제 이걸로 막타 치면 되겠다 이제 이걸로 막타 치면 되겠다 나쁜 효과를 지녔다면 두배 피해를 준다 버섯 강패 버섯 강패는 뭐야 근접 공격 유닛 보다 먼저 공격한다 34골드나이트 유닛을 30명 수집 유닛을 30명 수집 일격 필살 아직도 못했어? 안타깝구만 테미 거지같은거 봤나봐 과 족장 ameen 또 족장 물론 일단 챙겨놓자 기계도시 바위 없고 어디로 가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 탱 마나를 놔 아 여공 맞는다 아 도발이구나 바보 이렇게 가면 맞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20 이상의 피해를 좀 돌멩이 아프고 아군들에게 데미지를 3준다 데미지 3을 준다 이 게임 지원하는 언어가 되게 많던데 제작이 한국어 기준이 아니었던 게 아닐까 뭐 이렇게 하면 맞을 일은 없긴 하겠다 나무 원툴 강철광패 강철광패 트루 데미지 없으면 몇 원만 써도 다 잡겠다 강철광패 가게 꼬우면 트루댐 갖고 와라 게임 족장같이 하네 내 게임 족장 없이 어떻게 하냐 이약나 래곤 여행을 만들고 삶에 래곤해진 로맨이 로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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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살 게 없군 돈은 남아있는데 음숲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힘들어도 일단 나중에는 가긴 가야되지 않아 4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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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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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를 들어 이렇게 하자 족장의 의지 쟨는 왜 뒤져냐 퓨어들이야 저거 아 이 트루 데미야 일단 얘가 네 마리 다 잡죠 족장만겜 족장 밸류 왜 이렇게 높아 이제 명치 때리고 끝났다 족장만겜인데 어떡하지 족장이 없어도 깨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족장 있는게 너무 편하네 환각캔디 환각캔디 형이 하나 싸놓을까 악마야 뷸렛 캔디족상은 체력이 용이 돼서 죽어요. 사망 양날의 검 라이트앱 없이 승리도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날의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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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다 되잖아 틀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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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인데 버드미셀 훌륭하구만 성능 확실하구만 성능 확실하구만 카치 카치 이제 해골루 명치 대리면 끝나지 개승되는 족장의 의지 아 젠장 적어있었네 몰랐네 그래도 이겨죠 12뎀인데 방어가 더 높으니까 31 곱하기 3뎀 족장 덱 말고 다른것도 짜봐야될건데 카드 카드를 볼 기회가 너무 없으니까 특화 덱을 못자겠어 그리고 특화 짜도 카운터 하도 맞아야 되니까 해금을 많이 해야 해금을 많이 해야 카운터 흠 트리언트랑 천사들이랑 같이 쓸 수 있을거 같고 화염이랑 빙결은 같이 못쓰지않나 중독 화염 빙결 얘네들은 덮어 씌워질건데 오크 오크 소비 롱 엉 메인 엉 엉 엉 엉 엉 보드덱 아무것도 아닌데 아 상점부터 갔었어야 했는데 첫 전투 탭 상점 가는 거는 왜 직접 봐야 되냐 적군보다 적은 아군수로 승리 적군보다 적은 아군으로 승리 이길 수 있을까 뭐여 갑자기 화가 많이 났어 죽었어 죽었어 이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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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동 올렸어 아니 미친 잠깐만 이렇게 무한동상 엔딩이야 아 무한동상은 아니야 이기긴 이긴 것 같아요 영 생선색 뭘 쓰다가 약자의 반격 얘도 되게 좋던데 목표의 스킬이 1 감소한다 근데 내가 맞을 때만 좋은 거 아니야 이걸 쓰면 쓰면 좋을까? 쓰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맞으니까 아픈 거지 트루 데미지 힘자랑 1코스트를 좀 넣어놓읍시다 그래야 덜 아프게 맞지 양검 거인 고두쇠 맨주먹 맨주먹 초반에 달성하자 후반에는 힘드니까 그녀가 포즌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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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적에게 중독을 이루어야 한다 얘 시작부터 위래 포즌필드 포즌필드 공격은 하고 죽으렴 포즌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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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템 없이 전투에서 승리 몹이 나 도와줬어 목표에게 데미지를 6주고 나쁜 효과를 지녔다면 2배의 피해를 준다 속도를 3배로 해놨더니 골드 10개 수집 나군 영웅이 피해를 받지 않고 승리 유닛을 5명 선발 비용 1로 팀을 만들어 승리 비용 1 승리를 지금 하자 나중에 하기 힘들 거 아니야 이러다 뒤지는 거 아뇨 Tale of quaker 해적 pr 날씨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버서디 고립되네. 자폭을... 뒤로 빼놓을걸... 목표 체력 수치를 나와 같게 만든다. 개이득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경에 뭐 지나가나 했더니... 얘가 이제... 지네들 체력 깎아줄거니까... 나야 이득이지... 나야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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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버프 걷는 애들 밖에 안 남았으니까 날 먹이지 철벽방어 실패했네 아쉽구만 승리 비용 1유닛으로만 승리 골드를 10개 이상 수집 골드를 20개 이상 수집까지 일사철리로 하는구만 오제만 들고 가자 목표의 체력 수치를 나와 같게 만든다 강철방패 버섯 임무 5개 완료하기 무사귀환 영살자 전멸 가장 높은 전자로 neutral 불과 형 손 오 오 오 오 흐흠 오 에메랄드 벨드 체력 2배 비용 플러스 1 당장은 쓸데가 없구만 전기 목걸이 20 이상의 피해 마라 2개 남기기 서른명 종족 10명 자폭에다가 저거 거대화 주사 주면 좋겠는데 기계도시 어둠의 사막 진 빨리 잡아야한다 진한테 명칭 받는 거를 막기가 너무 힘든 예일 코프트 됐네 도라인 도라인 일렘 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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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5원 거리니까 얘를 먼저 내도 되겠다 죽었어 오징어 살 수 있을까 아이고 한 대만 맞지 오징어 둘 다 마비다 명치 비버타임 인데 코스트 꼬라지바라 흠 아 이런 미치겠네 아니 코스트가 있다군데 어떻게 아이씨 아이씨 손 넓네 아 지어어... 는데? 아닌가? p랑? 피 이기면 누가 이기는 거야 아니 꼽네 젠장